레디 액션 일담배로부터 예 애니메이션 또 드라마 드릴러 예 뭐가 됐던 난 영화 주인공 예 Movie star I'm a I'm a movie star 예 어른들이 장르 희망 물어볼 때 대통령판사 연예인 되고 싶었는데 현실은 Xtra 아 이른 새벽 봄고 찬시가 내 어릴 적 군무니까 떠나버렸네 빛이 나오고 싶어도 모두가 빛이 날 때 한 번쯤 반짝이는 골목길에 가로든 그걸로 만족했거든 억지로 규칙에 날 맞춰놓는 Tetris 내게 행복이란 단언 널 만나기 전까진 마냥 웃고 있던 어릴 적 내 사진 오는구나 내게도 결말까지 아름다운 영화 같은 순간이 때론 다투기도 감정을 감추기도 할 때 다운로그 장면인걸 예 필름을 천천히 감아 너와 나는 영원히 하나 감정 잡고 조명 받고 카메라에 빨간 불이 켜져 있어 우린 모든 게 명작이 돼 넌 내 여자 주인공이 돼 U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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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ady action 늘 단말로부터 Animation 또 드나마 들어 로 뭐가 더 됐던 난 영화 주인공 Movie song 아마 아마 movie song yeah 한 번뿐인 인생이라 스스로를 옥죄할 수 밖에 나는 그걸 오겠이라 부르고 싶네 실수할 수 밖에 없지 그건 잘못이 아니었죠 리허설이었을지도 저희들의 화려한 영화는 CGT가 나지 우린 비록 초라하지라도 충분히 감동적일 거라고 믿어 뒤돌아 봐 지난 한 달은 30프레임 1초 정도 그 안에 얼마나 무수한 인생 배우들이 쓰러졌는가 연기는 역시 연기로 흩어질 뿐이야 나무로 살지마자 아둠받은 산업판자 나도 아름다움을 팔지마자 LG 좀 나면 어때 가르쳐 잡고 조각받고 카메라엔 빨간불이 커져있어 우리 모든 게 명작이 돼 넌 내 여자 주인공이 돼 That's something would that be to do projection 아니메이션도 아니메이션도 드라마 Только 오 뭐가 charity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